네 안녕하세요 사악회의 달리자입니다 오늘이 3월 12 화요일입니다 서울에는 이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영하로 떨어졌는데 아련한 봄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는 봄비입니다 봄비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항상 옷을 따뜻하게 못한 시간 현재는 수유동 인데요 방학동을 갔다 가요 옥릉동 상봉동 이렇게 갑니다 부산에서 늘 많이 시청하시는거 같아요 부산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부산을 한번 달리고 싶은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름에는 시간이 되면 부산을 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い 네 오늘도운 하루가 24시간 정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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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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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